중3영어 천재교육 이재영 일과본문입니다. Antonio was greatly surprised that there were rats in the palace. Antonio는 greatly, ly가 와서 부사로 매우 이런 뜻입니다. 매우 그리고 surprised, 놀랐다 해서 과거분사가 되죠. 우리가 surprise는 기본적으로 동사로는 놀라게 하다 하기 때문에 놀라게 된 감정을 나타낼 때는 비동사랑 과거분사 이렇게 보죠. 놀랐다, 뭐뭐 해서 놀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that은 뭐뭐 해서 이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자, 뭐해서? there were rats, 쥐들이 있어서 in the palace, 그 궁전에 쥐들이 있어서 매우 놀랐다. he asked, are there no cats on this island? 그는 물었다, 당연히 희는 Antonio구요. are there no cats, 고양이가 없나요? on this island, 이 섬에는 고양이가 없나요? 라고 물어보죠. 우리가 섬 앞에는 전치자 옮습니다. 알죠? 없나요? 라고 물었다. the queen looked puzzled. what is a cat? she asked. 자, 그 여왕은 looked, 뭐하게 보이다 감각동사죠. 뒤에 형용사 와야 되는데 이렇게 puzzled, 과거분사 형용사로 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퍼즐이 동사로는 이제 어리둥절하게 하다, 혼돈스럽게 만들다 라는 의미고 이제 여기서는 어리둥절하게 된, 혼돈스럽게 된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과거분사 형용사로 와야 되구요. 뭐 어리둥절한, 혼란스러운, 혼돈스러운 이런 느낌입니다. 우리 그 confused 이렇게도 바꿀 수 있겠죠. 비슷한 의미로 뭐 혼돈스러운, 혼란스러운 바꿀 수 있을 거구요. 그래서 그 여왕은 이제 어리둥절하게 보였다. 고양이가 뭔가요? 라고 그녀는 물었다. 그죠? 자, 그 상인은 당연히 이 상인은 안토니오를 말하구요. said to himself, 여기 일단 목적어 자리에, to의 목적어 자리에 이 himself라는 제기대명사를 써야 되죠. 왜냐하면 상인이 자기 자신에게 말한 거기 때문에 이 말을 하는 주체와 대상이 같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기대명사, himself를 써야 하고 용법을 따져본다면 제기용법인 거죠. 제기용법은 뭐냐면 이 주어랑 목적어랑 같을 때 목적어 자리에 제기대명사를 쓰면서 생략할 수 없을 때 생략 불가능할 때 그때 제기용법이고 이제 강조용법이라는 것은 뭔가 그 직접 스스로 했다라는 것을 강조할 때 써주는 거고 생략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여긴 제기용법으로 쓰인 제기대명사이고 생략할 수 없고 힘으로 바뀌어서 쓸 수도 없습니다. 그 상인은 자신에게 말했다. 즉 혼잣말을 했다라는 의미예요. 혼잣말을 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혼잣말을 했다. 이렇게 가능하고요. 이렇게 쓰나요? 자, 여기 뒤에 중요하죠. 관계대명사와 우리 일과의 핵심문법이고요. 관계대명사와시 왔죠. 여기 왓부터 여기까지 불안전한 절이죠. 이 왓절은 지금은 need 뒤에 목적어가 생략된 불안전한 절인데 이 관계대명사절은 명사절로서 여기서는 이 문장의 주어의 역할을 했죠. 이거 단수 취급합니다. 대부분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관계대명사절, 명사절 단수 취급했기 때문에 일단 문장의 동사 is 단수로고요. 관계대명사와시 왔은 뭐뭐 하는 것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죠. 그래서 여기 섬 사람들이 이곳에 섬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이 섬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동사 is 뒤에 또 중요한 거 나왔죠. not a but b가 오죠. not a but b 이렇게 써서 a가 아니라 b 이렇게 해석되죠. 자, 다시 이곳에 섬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도구나 책이 아니라 고양이다 이렇게 되죠. 문장 자체를 외우듯이 알아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계속 갑니다. he brought two cats from his ship and let them run free. 자, bring의 과거 brought입니다. bring의 과거이죠. 자, 귀는 가져왔다. 두 마리의 고양이를 그의 배에서 가져왔다. 배로부터 가져왔다. 그리고 let them run free. 여기도 중요하죠. 우리 1과의 두 번째 핵심 문법이 오형식인데 물론 이제 우리는 지각 동사를 위주로 배우긴 하지만 다른 동사들 같이 봐야 하죠. 자, 여기 let은 오형식에서 일단 오형식에서 사역동사로 쓰였죠. 사역동사로 사용이 되고 목적격보호 자리에 동사원형만 씁니다. 그래서 여기 동사, 여기 목적어, 여기 목적격보호 자리에 동사원형 run만 와야 되지 이게 혹시나 to run이나 running으로 바뀌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let은 뭐뭐하게 to다 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고요. 여기서는 이제 첫 번째 동사가 bring의 과거 brought 왔죠. 여기가 두 번째 동사인데 let의 과거 let인 거죠. 그래서 let 왔습니다. let's 하고 이제 현재시대로 쓰면 안 돼요. 동사 일치시켜야 되죠. 시제를 일치시켜줍니다. 다시 내용으로 보면 그는 두 마리의 고양이를 그의 배로부터 가져왔고 그리고는 그것들이 자유롭게 돌아다니도록 자유롭게 뛰어다니도록 두었다 이렇게 되죠. 당연히 여기서 템은 그 고양이들을 말합니다. 두 마리의 고양이 데리고 두 마리의 고양이 to catch 의미하는 거죠. 계속합니다. what amazing animals 감탄문이죠. 감탄문의 순서 what a 형명 주어동사 우리가 이렇게 외우죠. what a 형용사 명사 주어동사 외웠는데 이 명사가 animals이기 때문에 앞에 언이라는 어언 관사는 생략이 당연히 그러니까 빠져야 되고요. 당연히 빠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복수명사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주어동사 in they are 이렇게 생략된 형태이죠. 아 정말 놀라운 여기서는 amazing이 와야 합니다. 놀라운 동물들이구나. 그 고양이들은 이거죠. what amazing animals 감탄문을 와야 되고요. 그 고양이들이 정말 놀라운 동물들이구나. amazing 와야 됩니다. 라고 cry the queen 그 여왕이 소리를 쳤다. when she saw all the rats run away 뭐 했을 때 근데 여기 또 중요한 오영식 문장이 왔죠. 오영식 문장이 왔고 여기서는 see의 과거 속았죠. 지각동사이죠. 일단 여기서 동사 여기가 목적어 그리고 여기가 목적격보어로 왔고요. 지각동사는 목적격보호자리에 동사원형 또는 현재 분사 ing를 쓸 수 있죠. run away 써도 되고요. 여기를 현재 분사인 running away 이렇게 바꿀 수 있고요. 근데 혹시나 투부정사로 to run away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의미를 보면 자 다시 정말 놀라운 동물들이구나. 라고 그 여왕이 소리쳤다. 그녀가 그 모든 쥐들이 run away 도망다니는 것을 도망가는 것을 보았을 때 이렇게 되죠. run away 당연히 도망가다 라는 뜻이고요. 계속합니다. 자 그녀는 주었다. 안토니오에게 하나의 상자를 이거죠. 문장의 형식을 본다면 사실 사형식입니다. 여기가 간접 목적어 여기가 직접 목적어로 왔죠. 중간에 전치삭이면 안 됩니다. 그녀는 즉 여왕은 안토니오에게 한 상자를 주었는데 여기서 체스트는 상자라는 의미로 쓰였고 수식을 하고 있죠. 어떤 상자인지 수식을 하는데 여기는 관계 대명사 됐입니다. 여기 체스트를 수식하고 있고 선행사가 있죠. 그래서 됐이 와야 되고 위치로 바꿀 수 있죠. 당연히 합해 선행사가 사물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동사 뒤에 유의합니다. was filled with 비 filled with 가 비 filled with 수성태로 해서 뭐뭐로 채워지다 라는 의미입니다. 뭐뭐로 채워지다 그래서 상자인데 주얼스 보석이죠. 보석 그래서 보석들로 채워진 그 상자를 안토니오에게 주었다 라고 되고요. 여기 됐은 보니까 바로 뒤에 동사가 오는 것을 보니까 주격관계 대명사이죠. 주격관계 대명사 이고 우리가 주격관계 대명사는 굳이 생략을 하려면 비동사랑 같이 왔을 때 비동사와 함께 생략할 수 있다라는 게 있죠. 그래서 여기 that was 이렇게는 같이 생략이 가능합니다. 비동사랑 같이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아 우리 끝내기 전에 아까 be filled with 가 뭐뭐로 채워지다 라고 했죠. 이거를 be full of 로도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that was full of 이렇게 써도 이렇게 뭐뭐로 채워진 뜻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7 7 7 8 7 8 9